스킵 누르지 마세요 그냥 눌러버리세요 국제 먹는 거 한 번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? 네 안 되죠 그냥 눌러버리세요 혼밥조 너희를 잡으러 왔다 포겜옥 고우 찾았다 오늘의 미션 혼밥조의 식욕을 소환하라 미션 스토트 저 빈데 있다 저쪽까지 가자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까? 여기 좀 앉아도 돼요? 어 네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밥이요 어? 밥? 설마 이렇게 한 끼는 아니겠지? 에이 설마 아니겠지 밥 먹고 먹는 거 아니야? 이제 점심 먹었지 어머 벌써 30분 지났어 우리의 점심 저녁사에 점점 꺼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바바밤 빠밤 빠밤 라운드 원 철업철업 스위스 온 간탑 현명한 여자야 오빠 하나 더 있어? 뭐라고? 더 있지? 라운드 2 소구이장차 고막유홀 음 음 음 하하하하 진짜 좋을 때만 나오는 소리 세윤 윈 라운드 3 비싸멘트 시교 펌프 음 닭고기 안심이 부드럽게 들어있어 고소하고 닭안심 부드럽고 별대로 씹는데 쭉쭉쭉쭉쭉 어머 살아있네 포테이토를 만나면서 더욱더 담백해졌다 아이고여 피망도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어 탱글탱글한 식감까지 빵에다가 감자 좀 더 넣어서 포개하고 몸 두드룩독 별내 한번 먹어봐 별내 그렇지 계속 먹네 저 다른 거 맛봐도 돼요? 미안해 시간이 좀 더해 이별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포개 먹고 미션 성공 미션 클리어 대한민국 혼밥족들의 식욕이 확 땡기는 그날까지 휘슬링쿡이 찾아갑니다 자 혼밥족을 찾았어 자 또 어딨지? 어? 혼밥족이다 아휴 빨리 가 빨리 찾아 혼자일수록 든든하게 휘슬링쿡 오늘도 혼자 밥 먹는 당신 지금 사연을 응모하시면 휘슬링쿡을 보내드립니다 자 자